이거 아니야?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같이 하는 건데?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? 여기 뜨네 태영이 형 좀, 태영이 형 어딨어? 라이브 참여 요청이 너무 많아서 이거 안 되겠는데? 여기요, 라이브 참여 요청 좀 하지 말아 보세요 야 씨, 난 모르겠다 큰일 났다 이거, 어떡하니? 야 이거 못해, 안 떠 야 이거 렉 걸려 아니 참여 요청 하지 말아라, 모르니까 이걸 태영이 형이 참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와 렉 너무 심하다 아니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하하, 나 이거 하하, 나 이거 어, 이거는 뭐야 뭐야 왜 또 그게 없어, 댓글이? 내가 뭐가 설정을 잘못 만들었나? 잠시만 기다려봐, 이거 잠시만 미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힘든건가? 어렵다 어렵다, 어려워 아... 뭐 이렇게 어렵니? 뭐해? 뭐야? 야 안 와 왜? 왜 안 오는 거야? 초대를 왜 안 받아? 뭐야? 뭐? 귀신이야? 뭐야? 귀신 있어? 왜 질려? 안 되는 거 같은데? 이건 뭐야? 뭐야? 안되네 아니 이거 왜 댓글이 안 달릴까? 뭐야? 댓글이 왜 안 달릴까? 이거 뭐지? 마음은 얘기? 왜 댓글이 안 달려? 내가 뭔가를 막아놨나 지금? 알 방법이 없네 이거 안되나 보다 야 난 몰랐다 안되나 봐 안되나 봐 안되나 봐 안되나 봐 그냥 위버스로 가자 그냥 위버스로 가자 위버스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되나? 아니 초대했잖아 왜 안되나? 왜 안되나? 모르겠다 안 되나 봐 다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미안합니다 위버스로 올지 여기로 올지 모르겠지만 계속 갔다 오겠습니다 다시 얘기 좀 하고 올게요 누가 지낸에 계시는 걸까요? 고맙습니다 다시 왔는데 자 한번 차대를 오 댓글 써지네 써지.. 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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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써진다 댓글 써진다 이제 댓글 써지네 아니 초대가 초대가 안 왔어 야 왔어 나도 불 꺼야겠나 지금 47, 9만 명이 보고 있다 50만 명이 근데 그래 이것이 이거 아닙니까 너 목소리 잘 들리어 목소리 잘 들리어 네 난 술도 갖고 난 뭐 물 마시는 안 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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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 뭐하니? 댓글이 또 안 보여 넌 보이는데 해봐 밤이 많이 컸네 밤이 그때 봤을 땐 비슷한데 엄청 많이 컸네 야 이게 조만간 했떡 했떡 시간이야 몇 시지? 아 4시네 지금 댓글이 업데이트가 돼? 왜 나왔어 왜 안 되냐? 근데 뭐 새롭다 되게 기다려 봐 다시 내가 요청 한번 해볼게 요청을 해본다고? 뭐야 아니 왜 왜 다 국기만 보내 뭐야 와 18만명? 미쳤다 미쳤다 아니 내가 쳐들어 해야 되잖아 아 태형이 형 초대를 내가 해줘야 되는구나 어 됐어 보여요? 어 됐다 여기는 그 인스타에선 국기만 보내는게 아 그래? 요즘 듣는가 봐 인스타에선 형 언제 적이요? 딱 눈 감으려고 하는데 그 남준이 형이 갑자기 단톡방에 문자 보내가지고 뭔가 라이브 잘 보다 간다 뭐라 라이브 하고 있어 해가지고 부르는데 갑자기 뭐 어머님 아버님 전 이런 아들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뭐야 아니 그 뭐지 아미 중에 한 분이 그 타투하고 싶은데 부모님 나 나도 말 안 하고 했는데 근데 어?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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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잘했어 응 잘했어 그럼 얘기하거든요 왠지아 너한테 가야지 너 내일 아무것도 없이 해 네? 저 내일 밤이 건강검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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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320개 320개 으 근데 진짜 여기 그건가보다 그리고 return 그니까 다 저 국기문 보내지 신기하네 아니면 국기 아니면 아니야 그건 아닐텐데 봐봐 여기 다 적잖아 태형 위버스의 대화들을 좀 원했긴 한데 그치? 아니 근데 이게 올라오는 게 속도가 느린 거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 리밋이 그치? 요런 묘미구만 요거는 야 이게 몇 명까지 되지 이거? 그러면 초대하는 거 네 명까지 달라나? 그러게 네 명까지 되지 않을까? 두 명은 좀 아쉬운데 어 크롭했어 어우 위버스 라이브 할 때 이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 열 명까지 어? 번의하자 어 번의하자 보고 계시겠지 다 죽으시겠다 회사 귀에 들어가서 야 이거 우리도 만들어야겠는데 하면서 몇 개가 그게 돈이 되나? 그게 돈이 됩니까? 됩니까? 엄마 이리 와봐 밤이 홈 안녕하세요 밤이 하우스 하우스하우스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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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아 어? 나중에 위버스 라이브 되면은 위버스 라이브 켜달라고 하자 그래서 막 저 뭐냐 다 같이 할 수 있게 약간 줌 미팅 같이 그렇게 될 수 있게 음 들으셔서 잘 해주세요 위버스 관계자 분들 뭐야 안 나오네 너 너무 무겁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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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리다 너 위버스 라이브로 가 응? 이제 가야지 응 다시 거기로 가야지 거기 가서 나중에 같이 하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주무십시오 형님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자 오늘은 이제 태연과 라이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정국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 조심히 가세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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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버스에서 봅시다 아 이게 아쉬운 게 댓글이 느리네 인스타 안 되겠네 아마 진짜 겁나 무겁다 진짜 너 하아 저는 비버스로 갑니다 안녕 인스타 친구들